네, 한동훈 장관께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좀 살펴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3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일찍부터 알고 계셨던 걸 알고 계셨더라고요. 이 PPT 하나 좀 보시겠습니까? 네, 채널A 기자하고 나눈 대화 내용이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서 나온 건데요.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자 바로 1시간 뒤에 이런 대화 내용을 나눕니다. 기소도 아니고 검찰 송치도 안 된 10년 된 내사의 기록이 원본으로 유출, 공작치고는 수준이 이렇게 당시 보도를 폄하하는 말씀을 하셨던데 기억나십니까? 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의원님, 그리고 경찰이 저거 불법 유출한 걸로 기소돼서 유죄 판결 받은 건 알고 계시죠? 그하고 이 사건하고는 무관합니다. 아니죠. 이 사건이거든요. 지금 제가 여쭙고 하는 내용하고 그 건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의원님 원하는 답만 제가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김승환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에 나온 건 이건 수사 기록인데 이런 것까지 유출하시면서 수사 기록을 유출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건 좀 이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이 내용은 경찰이 내사 기록이 경찰에 의해서 유출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이 기록은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이 취지가 10년 된 내사 기록이 원본으로 유출됐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형사처벌된 거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맞을 텐데요. 경찰 이 부분에 대해서 선고유에 놨습니다. 그럼 유죄가 난 거예요? 경찰이 유출한 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제가 장점을 바꾸지 마세요. 지금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도이처모터스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의 입마다 맞는 답변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질문권은 저한테 있는 겁니다. 아니, 저도 답할 권리가 있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리가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소환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가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확인을 했다고 그랬는데 소환 통보가 없었다. 이게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저도 그 내용을 몰라서 총리께서 대정부진리 때 전날 하신 것을 신문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일단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출석 통보죠. 정확하게 말하면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 이게 제가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환을 위한, 출석을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거죠? 네,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네, 그럼 그게 소환 통보 아닙니까? 출석 요구는 정확하게 양식과 사전에 그게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 이번에 소환할 때도요.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리고 보내드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보내드렸잖아요. 팩스로. 나중에 팩스를 보내서 그래서 형식 조건을 맞췄다?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늘 처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서면 조사, 서면 답변서가 지금 왔다는 거죠? 서면 조사를 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서면 조사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거죠? 제가 보고받은 바로 서면 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건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처음 나온 이야기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서면 조사를 받고서도 무혐의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거나 결정을 못 짓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계속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 집중적으로 수사해온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1심 결과까지 잘 고려해서 수사해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말씀하시는데 용산에서도 지금 세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서 수사했는데 기소조차 못했다. 아마 지금 장관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따져봅시다. 이 사건 2020년 2월에 뉴스타파가 처음 보도가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그 다음 4월에 이 자리에 앉아계신 최강욱 의원이 4월에 고발을 했어요. 그 뒤로 실제로 수사가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는 지방에 있어서... 잘 모르죠. 알지도 못하시면서 지난 정부 지난 정보를 하십니까? 이 사건 수사가,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 사건 수사가 2021년 7월에 금감원 압수수색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아무도 수사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냐? 그 당시 수정관실에서 장모, 김건희 여사 다 일일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일제히 컨트롤을 했던 거 아닙니까? 전혀 잘못 알고 계시네요. 당시에 관련해서 지금 중앙지검이랑 전부 다 자기...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을 합니다. 21년 7월에... 거짓말을 내놓고 넘어가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거짓말입니까? 지금 본인이 얘기했던 게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그 당시에 중앙지검에 있었던... 아니, 저도 좌천된 상황이었고요. 당시에 반부패부장도 그렇고 중앙지검이라든가 전체를 본부장... 윤석열 당시 총장의 원하는 인사가 아니었어요. 누가 뭘 막았다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죠? 게다가 추미애 장관이... 수사가 시작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20년 4월에 총합 의원이 고발을 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거기에 2만 이상 수사를 못했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까지 했었어요. 수사지휘권 배제라고 하는 것은 보고받지 말라고 하는 거지... 나머지 검사들은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중앙지검장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중앙지검장의 문제가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는 최고 권력으로서의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아니었습니까? 최고 권력인데 소위 말하는 측근이라는 저는 저기 날라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최고 권력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기억을 왜곡하시면 안 되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 지휘권이 없었잖아요. 아니, 그걸 그렇게 쉽게 잊으십니까? 아니, 안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여전히 살아있고 검찰총장이 지금 정부와 싸우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사가 지금 검찰총장이 심기를 거설을 가면서 수사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중앙지검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면 국민들도 이 정도에서 검찰 돌아간 거 아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께서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